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김치 가지고 왔어요 왔니? 안 그래도 김치가 톡 어? 왜? 너 지금 딸랑 이거 한 통 가지고 왔어? 네? 어머니가 맛만 보게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말이 그렇지 우리 집에 딸린 입이 몇 갠데 적어도 열 통은 가지고 와야지 이건 놓고 가고 나머지 더 들고 와라 열 통씩이나요? 음... 그러면은... 응? 어머니 뭐하세요? 시작하셔야죠 뭐... 뭐야 이게? 김치 열 통 직접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? 속 넉넉하게 넣으시고 어, 파이팅! 잠시 후... 아니 내가 언제 김장을 하자고 했니? 김치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! 네? 갑자기 하루 만에 그 많은 김치를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?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같이 김장하자는 줄 알았죠 아 됐다 됐어! 이거 다 치워! 냄새가... 냄새가...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가지고 온다는데 너는 시댁에 김치 좀 가져다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? 힘들어? 어머니 좀이 아니잖아요 한 통에 적어도 6포기는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 60포기나 들어야 되는데요? 저희 집에도 그 정도는 없어요 없으면 더 해야지! 너가 친정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치든? 원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려면 냉큼해서 대령하는 거야!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교육자 집으로 시집 왔으면은 이런 거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? 어떻게 된 게 눈치가 없어? 싸운 없는 거 투성인 네가 김치로 겨우 도움될까 말까 하는 환국에 뭐... 직접 해다 먹으라고? 네가 제 정신이니 지금? 어머니 왜 그리 섭섭하게 말씀하세요 없는 거 투성이라뇨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 보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예! 조금이 아니라 수준까지 떨어지지 석박사랑 겸상하는 게 애당초 너희 집안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니? 영광으로 알아야지 평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? 그러신 분이 왜 김치에 목매다세요? 모자란 사람한테 김치는 얻어먹고 싶긴 한까 봐요? 저는 어머니한테 무슨 시녀마냥 굽힐 생각은 없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... 야! 배추랑 이런 것들은 어쩔 건데? 아 예!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불렀지만 재빠르게 시댁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 했어? 화가 아주 단단히 나졌던데 뭐 아는 거 없어? 어머니가 말 안 해주셨어? 하긴 창피해서 말 못 하시겠지 그렇게 잘난 분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거절당했으니 열받았나 보지 그 콧대 높은 양반 자존심 상하셔서 아주 단단히 화나셨겠지 당신 지금 그 태도 뭐야? 왜 존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지? 괴양 없게? 너 같으면 할 수 있겠냐? 당신 엄마가 뭐라는 줄 아니? 집불도 없는 집안 출신이니 석박사랑 겸상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란다 야 여기가 무슨 인도야? 뭐 신분 제도라도 있는 거냐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셔? 그런 분한테 뭐 존중? 개나 주라고 해 당신 지금 그 태도 보기 안 좋아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그래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치를 달라고 하셨고 하... 그놈이 이성적... 그래 너희 엄마가 나한테 김치통을 열 개나 요구했다니까? 꽁으로? 당신이 한 김치가 맛있긴 하지 장모님 손맛을 그대로 닮은 건가? 와 근데 대단하다 어머니 입맛 까다로운데 유명한 셰프들 음식도 몇 입 안 드셔 그래도 다행이네 당신 김치가 입맛에 맞아서 좀 드리고 오지 그랬어 내가 방금 말했잖아 열 통을 요구하셨다니까? 우리도 올해 김장까지 먹을 김치 몇 통 안 남았어 엄마한테 더 달라고 해야 돼 없는 김치 싹싹 긁어먹어서 한 통 드렸더니 더 달라고 하시질 않나? 그래서 김장철도 아니니 배추 사서 김장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싫대요 그러면서 막 집안 운은 하시는데 당신 같으면 화가 안 나게 생겼어? 아 그랬구나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였어? 내 생각엔 말이야 당신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평생 공부만 하시던 분이지 뭘 만드실 줄도 모르셔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은 가정부가 다 한다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 난 먹어본 적도 없다니까? 할 줄 아는 당신이 김장에서 드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하 당신 내 가족은 공부하는 것만 어려운 일 같지? 김장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? 김치통 하나에 김치는 여섯 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난 육시 포기를 혼자 해야 하는 거라고 어휴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? 그 정도? 되게 쉽게 말한다? 왜? 당신처럼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막 쉬워 보여? 아니면 네 엄마처럼 없는 집안인 내가 하는 게 당연해? 아휴 확대해서 가지마 그거 자격지심이야 당신 전문대 나와서 그래? 저 지금이라도 그런 거 아니야 이씨 난 내 학력에 만족해 당신이 자격지심 있겠지 다른 교수 와이프는 막 빵빵한 집안에 유학은 기본 어디 갤러리 운영하는데 나는 반찬가게 딸이잖아 그게 지금 부끄럽지? 아 자꾸 식품 영양적으로 공부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거 다 그런 이유잖아 난 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아 그리고 공부하면 당신한테 좋은 거잖아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? 난 당신이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 그래 그냥 몰라 해 아 평생 모르고 그렇게 살아 사실 남편과 결혼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탐닿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남편도 은근 제가 더 공부하길 원하고 절 가르치려고 드는 말투며 행동이 절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후 예 바쁘니? 넌 어떻게 된 애가 그 뒤로 연락도 안 하니? 요즘 가게일이 바빠서 연락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전 그깟 구멍가게가 뭐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? 뭐 사과라도 받아낼 생각인 거야? 제가 감히 어떻게 교수 어머니에게 사과를 받겠어요 없는 집안인 전 반찬 팔아야 해서요 용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길게 통화 못하거든요 뭐? 그래 배운 거 맞는 내가 참아야지 네가 전에 가져다 준 반찬이 입맛에 맞다고 하시네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총장님이 식사하셨거든 그래서 말인데 반찬 몇 가지랑 김치 좀 해야라 얼마나 언제까지 몇 시에 가져다 드려요? 반찬 종류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얘 네가 어쩐 일이니? 전에는 아주 그냥 휙 가버리더니 이제 정신 차렸어?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원래 장사라는 게 사람 가려받는 건 아니라서요 뭐? 설마 이거 돈 받고 팔 생각이니?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다음부터 주문할 땐 가게 전화로 주세요 핸드폰으로 하면 가끔 주문 누락되거든요 아 김치는 별도로 주문도 온 거라 좀 비싼데 괜찮으시죠? 하긴 저희 집같이 형편없는 집이 아니니 이까지 김치 사드실 돈이 없겠어요? 김치 공장을 차려도 될 정도로 있으시니 이거 노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얘! 진짜 미쳤니? 장사하다가 뭐 정신까지 팔아먹은 거야? 아니 뭐 돈에 환장하게라도 했니? 아니 가족끼리 해줄 수도 있는 거를 아니 매일 만드는 반찬에 조금 더 하는 게 어려워? 아니 어차피 팔리지도 않으면 버릴 거잖아 손님! 저희 반찬 가게는 오후에 오면 반찬 다 팔리고 남은 게 없어요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니 당연히 더 만들어 놓을 생각이랍니다 허! 나는 네가 배운 게 없어서 생각이 짧은 줄 알았는데 잊어보니 개념이 없는 거구나 아무리 가방끈 짧은 부모 밑에서 컸어도 그렇지 가정교육은 잘 시키지 않나? 저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아주 막대 먼 게 어디서 굴러 억다 온 건지 저 사돈도 네가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아시니? 아휴 그 놈의 가방끈 가방끈 이놈의 집안을 그냥 가방끈으로 그냥 목을 졸라야 돼 그냥 뭐? 야! 아 뭐요? 저기요 손님 저 원래는 잘 살아보려고 진짜 노력한 건 아세요? 매 주말마다 뭐 가족 식사다 뭐다 하면서 모이고 오케스트라 원조회니 뭐니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? 허우대만 멀쩡한 가짜 인생 같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어? 우리처럼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집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도 좀 솔직해지세요 연주회 갈 때마다 눈물 흘리신 거 하품 속으로 하다가 나오신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? 원래 없는 집안 애들이 눈치 하나는 기가 막혀 자기도 뭣도 모르면서 말이야 맨 뭐 감동한 척 이해한 척 이게 저 뭐라는 거야? 그런 거 아니거든? 참 내 오이가 없어서 아무튼 반찬이랑 김치 안 줄 것 같으면 이만 끊어마 어머니 계좌번호 보내드려요? 제가 통크게 배달료는 까드릴게 보내 보내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정말 돈을 보내줬어요 저는 주문 받는 대로 준비했죠 마음 같아서는 아주 골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먹는 걸로는 장난치는 거 아니니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런히 잘 담아 포장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왔니? 난 니가 직접 올 거라 생각 못했는데 네? 왜요? 제가 못 올 거 온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오늘도 우리 집에서 저기 교수진 식사 왔는데 어머 설마 한 교수한테 못 들었니? 부부동반인데 걔도 참 하긴 어디 내놓기는 부끄럽긴 하지 그 차림으로 여기 앉아있으면은 완전 언밸런스지 그거 두고 어서 가렴 괜히 사람들 만날라 어머니 제가 부끄러우세요? 자꾸 그러면 자리에 더 참석해주고 싶어지는데 얘 너 진짜 우리 얼굴 못 드는 꼴 만들 거니? 어서 가 내가 돈도 계좌로 넣어줬잖아 반찬 가게 오늘 영업 안 할 생각이야? 그럼 가서 넌 니 할 일 해라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는 거잖니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저도 바빠서 그럼 우렁각시는 그래도 뿌듯함이라도 느꼈겠지만 저는 비참하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혹여나 제가 다른 교수를 만날까 걱정하며 쫓아내셨는데 그때 제 남편인 한 교수가 들어왔죠 당신 벌써 와 있었네? 난 바빠서 말 안 했는데 어머니가 말하셨어요? 아니 한 교수?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찬 가져라 주러 온 거야 그치? 갈 거지? 가야죠 저같이 누추한 게 이런 귀하신 분들과 겸상할 수 있나요? 당신 또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야? 자격지심도 정도 꼬시지 내가 이래서 이런 자리에 안 데리고 나오는 거야 괜히 꼴 버릴까봐 지랄하네 내가 애냐? 괜히 니가 꿀려 하니까 그런 거면서 지금? 뭐 지랄...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당신 그렇게 상스러운 사람이었어? 야 더 한 욕도 할 수 있어 왜 크게 해줘? 잘나신 교수님들 듣게? 나 그만 건드려라 사람들 앞에서 개쪽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질까 무서운 거였죠 그러고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글쎄 아휴 저 별거는 아니고 그냥 집안일하는 사람이 소란을 피우네 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함부로 집에 들이는 게 아닌가 봐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? 왜요? 반찬가게 며느리는 부끄럽고 며느리가 한 반찬이랑 김치는 자랑하고 싶으세요? 아 뭐 본인이 만드셨다고 하시려나? 어머니 간장도 국간장 진간장 구분도 못하시던데 가스 불키는 법은 아세요? 아 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? 조용히 안 나가? 이거 어디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나가세요 아주머니 뭐 아주머니?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입 꽉 깨물고 저를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아주 어이가 없어서 여태 부부동반이니 뭐니 모임엔 혼자가 편안하다 어쩌다 하더니 다 제가 부끄러웠던 거죠 아저씨 가지 말려도 나갈 거거든요? 잠시 후 당신 아까 그 행동 굉장히 경우 없었어 뭐 그리고 나한테 아저씨? 내가 아무리 아주머니라고 했어도 저기요 그쪽 아저씨 맞아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꽃주년이라니까 뭐 진짜 꽃된 줄 알아? 이미 철 지나서 꽃잎 다 떨어졌다 이 새끼야 뭐? 당신 요즘 나한테 불만 있어? 대체 왜 언나가는 건데? 없게 생겼어? 필요할 때는 가족이다 어쩌고 하면서 그슬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디 하인인 척 해버리고 지겨워 다 지겹다고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까내리는 당신 엄마나 동등한 척 하면서 가르치려고 듣는 당신이나 똑같아 아우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남들은 나보고 시집 잘 갔다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간 것 같아 우리 정리하자 지금 나보고 이혼하자는 거야? 당신 미쳤어? 제정신이야? 절대 안 돼 내가 이 자리 어떻게 올라왔는데 흠 생기는 거 절대 안 돼 그래? 그럼 당신이 선택해 당신 남이 쓴 논문으로 교수된 거 까발려줄래? 아니면 허우더라도 챙긴 교수 생활하면서 싱글로 돌아갈래? 아 아니 당신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? 내가 뭐 잘못했니? 남들은 교수 사모 다 부러워해 돈 잘 벌어오지 직업 좋지 이혼할로는 이유가 없다고 그거야 남들이 슬쩍 봤을 때지 아니 좀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? 돈 잘 벌어오는 건 나도야 반찬가게 돈은 뭐 다른 돈이냐? 뭐 쉰내놔서 못 쓰겠던? 그리고 당신이 뭐 살림이라도 해? 안 하지? 번 돈으로는 뭐 다 골프용품이며 온갖 사진 다 부리고 그러면서 아내인 나는 또 깔봐 암만 봐도 밥도 살림도 해주는 내가 훨씬 대단한데 말이야 아 그 그거는 당신이 여자니까 할 일이잖아 아이고 그게 교육자 주둥이에서 나올 말이에요? 교양 찾는 사람치고는 교양이 너무 없다 교양 좀 챙기세요 한교수 격 떨어져서 같이 못살겠어요 예연병알 저는 그날 집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나왔어요 집은 남편이 했고 가구 과전은 제가 했지만 우선 두고 가라며 정리되면 연락달라고 했죠 남편은 결국엔 이혼 도장 찍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아들 혼삿길 죄가 망쳤다며 난리를 치시던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 인생길 망치기 싫으면 댁 아드님은 혼자 사는 게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요 듣고는 뭐 뭐라 뭐라 아주 싸 붙이시던데 열받으셨을 땐 교양이고 뭐하고 없으시더라고요 또 한일 인생길 망치고는 Falls 감사합니다.